터보 노니가 오히려 슬립 난다. 터보로 노니가 슬립이 나 터보 노니가 슬립이 나 여기 내려야 돼 아우씨 아우씨 아우 뭐야 미끄럽네 엄청 미끄럽네 여기 얘기하는 거야 네가 네 여기 변수가 저거야 나이 여기 나우스로 다 튀는 경우가 처음이야 그렇지 아우 소리 미끄러워 다시 한 번 여기 내려야 된다 나도 안 내린다고 여기 다 탄다고 아우 얘 또 편집도 이상할 것 같아 다리는 안 세 야 보리가 밑밥 까는 거 보니까 뭐 형이 뭐 어쩌고 어쩌고 할 것 같은데 이거 야 오늘은 위에 돌아 오늘은 비가 와서 힘들어 여기 여기 오면 돼 여기 돌 한 두개 다 빼놨어 그러니까 나도 세 번 시도하면 나도 성공하지 나도 세 번 시도하면 성공하지 아니 나도 세 번 시도하면 성공한다니까 나도 세 번 딱 하잖아 나도 여기 몇 번 지나갔어요 난 에브리데이 지나간다고 단지 지나가는게 확률이 적을 뿐이지 너보다 나무같이 비가 오고 틀었어? 틀어 가 차투자 자 차투자 두 번만에 성공했네 차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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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떡 조용히 안됐어 아우씨 조용히 안됐어 안 미끄러울 땐 올라왔는데 여긴 안 미끄러울 땐 다 올라와요 미끄러울 땐 다 올라와요 어디래 올라올 수 있어 괜찮아 올라와봐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만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멋있다 명차 명차는요 형 같이 가야 찍지 형 잠깐만 나 여기 뛰면 안 돼 형 뛰는 거라도 찍을라 그랬더니 아이씨 안 끌지? 네? 안 끌지? 나도 타고 싶어요 열심히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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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 없잖아 이거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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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이씨 아이씨 아이씨 스크랩 아 아 아 아 다 다 다 다 어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다 응 어 호텔에 많이 들었어 어话 많이 들었어 DosMть gain 밑방 과시는 거예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